학교에서 뭐? 단어 하네요 단어? 있었는데 그 이상한 게 생긴 영어 있었잖아요 이상한 뭐? 이상한 게 생긴 영어 이상한 게 생긴 영어 소포물 소포물 있었잖아요 2학년 새끼 네? 2학년 아 근데 이거 소포물 2학년이에요 소포물 뭐였지? 좀 학기라고 적었어요 소포물 대학생 장관 아니에요? 대학교 학년이요? 대학교 학년이요? 대학교 학년이요? 대학교 2학년이든 고등학교 2학년이든 초등학교 2학년이든 2년차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유치원 2년 다니면 소포물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오 유지 형 사이드라인 사이드라인 쓰면 돼요 사이드라인 쓰면 돼요 사이드라인 쓰면 돼요 역줄 각쪽 라인 아니야? 아 이거 뭐라 나왔는데 사이드라인 저 사이드라인 특시라인이라고 했는데 축구에서 사이드라인 특시라인이어가지고 아이씨 터치라인이야 그리고 그 코모트 쪽은 아웃라인이라고 하고 베네키 에어리아 여기 사이드라인은 그냥 사이드라인으로 나오는데 경균형 등에서의 사이드라인 맞죠? 옆줄 야 어금팩 얻었네 어 각쪽 라이드라고 설명했었는데 저기 옆줄이라고 하면 안 돼? 터치라인 터치라인 자 오케이 어 어 자 신도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대로 해서 최대한 어 이렇게 평상시대에서 하고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아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뭐냐 이거 이거 뭘 할래? 그 뭐지 어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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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서 응 그러면 이제 바로 모의고사 그거 들어갈 거고 해서 어 최대한 하고 나서 너희들 이제 끝에 좀 문제도 좀 많이 풀고 복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어 뭐라고 뭐라고 누가 뭐라고 했네 뭐라고 아니 9등급은 내가 봤을 때 9등급은 2등급 안에 들어가기 보다 힘든 게 9등급이라고 했어 선생님 그게 맞나요? 어 선생님 맞죠? 그렇지 9등급 나오려면 그 다음을 알고 다 피해가야 되니까 이제 저희 그 친구한테 적게 말했어요 만약에 7등급 미만 부터는 이제 약간 학교에서 사람 취급 받는다고 아 그러니 6등급이 공부 못하여 이게 7등급 부터는 약간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거 그렇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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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 막 8등급 나오고 에이 설마 선생님 몇등급 나왔어요? 희망을 좀 봐요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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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보다 더 못했을 거 그게 뭐냐면 처음 들어가자고 다 1등급 나와가지고 아 한국 역시 희망이 없는 거야 아니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다녔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선행이란 게 없었어 그럼 몇등급 나왔어요? 맨 처음 봤을 때 한 중간 한 거 같은데 응 나 오는 거 나왔나? 아 왜 뭐야 오늘 동아치원은 아 제가 와야지 10%인 줄 알았는데 몰라 몰란 거 아니라고 알죠 아 에? 아 아이고 조용팀 때 몇 번까지 있었어요? 나한테 뭐라? 고등학교 때 몇 번까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45번인가 45번인가 네 반이요 반? 몰라 기억 안 나 나 고등학교랑 근데 주영이가 선생님이 때 되면은 여자친구 얘기해줄 거라고 했는데 오늘 오렌지션이니까 1번 공개 자 오케이 오늘 그 제 7강부터 얘기했겠다 약간 이거 잘 받아 알겠지?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자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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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이거 할게요 뭡니까? With only 2min to play both teams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아, football 그렇죠 자 합니다 해봐 필기 잘해 이거 지금 진행하고 나중에 또 설명 안해 네 해 이거 해 학교에서 저희가 한 거 가지고 약간 공문해서 가면 잘한 척 좀 해 주세요 한참 저는 산 안해 왜? 저는 산 안해 원래 그게 국룰이야? 자 그렇게 잘해 그렇지? 자 오직 2분이지 근데 뭐 할 경기할 시간이 오직 2분만 남은 채로 경기 시간 단 2분을 남기고 넌 오른쪽 보면 한글로 해석이 나와있지? 그래서 뭔가 경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직 2분만 남은 채 양 팀은 싸우는 중이었다 싸우고 있었다 풋볼 그 공, 풋볼 그 공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 알겠지? 포올이 나오잖아 포올 아 여기서 포올이 있잖아 포올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해석 같이 나와있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and they were determined to win 자 뭡니까? 그것은 어 그것은 자 뭐였다? 마지막 마지막 홈 경기 어 그쵸 였다 어 누구에게 있어서 윈스턴의 윈스턴 고등학교의 윈스턴 고등학교의 이었고 자 그 다음 뭡니까? 네 그들은 Be determined to Be determined to 자 뭐 뭐 하려고 되게 결심했다 라는거지 맞습니까? 네 Be determined to 그죠?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죠? 이렇게 응 아 그래서 그들은 이기려고 되게 어 어 결심을 했다 응 자 여기서 투는 뭐다? 여기서 투는 투 부정사예요 원래 투는 뭐예요? Oc 자리에 있던 투가 남아있는거야 이 Determint이란게 원래 동사 쓰고 여기에 목적어 쓰고 Oc 자리에 투 쓰는 O형식 구조 네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빠지고 B Determint 2가 나오는거죠 그렇지? O형식이었던게 오케이 응 자 아무튼 이겨야 된다 이랬어 자 그 다음일까 자 since it had been a closed game the whole evening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had left the field 자 무슨 말입니까? 자 since 때문에 때문에 자 이건 because 뭐였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이었어? 그게 박빙 박빙 그 최고의 선수들 그 최고의 선수들 각각의 팀의 최고의 선수들이 뭐하지 않았다? 거기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죠? 웬만하면 뭐 다 떠났는데 그 끝까지 박빙이어가지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자 이 문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헤드피피 라는거 여기도 헤드피피 라는거 맞습니까? 네 이게 뭐예요? 과거완료죠? 과거완료 다른 말로 대가거 뭐다? 과거 이전부터 그래서 그 과거 이전부터 과거시점까지 계속 이뤘고 그 다음에 또 얘네도 떠나지 않았다는게 아직 떠나지 않았다 과거완료 자 그 다음거 해봐 네 이거 원스 하이 윈스턴 자 뭡니까? 네 원스 여기서부터 자 봐봐 나오고 자 뭡니까? 윈스턴하이스 코치가 S 그 다음에 이렇게지 네 그러면 원스 나오고 원스비 ASV가 나왔으니까 원스는 뭐다? 접속사지 원스가 접속사 무슨 뜻? 일단 뭐 뭐 하면 일단 뭐 뭐 하자 그죠 자 일단 뭐 하자 윈스턴 윈스턴 고등학교의 코치가 감독이 마침내 알았다 알게 된거야 뭐를 알게 된거야 여기 대승 접속사 되시죠 자 승리가 안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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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되죠 뭐 승리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자 그죠 아 우리가 이겼다 그죠 확신하게 된거지 우리가 승리했네 자 일단 자 뭡니까 그 다음에 모든 4학년생들 어디에 어디에 있었던 그 사이드라인에 있었던 모든 4학년생들은 자 비어라우드 투죠 그죠 뭐를 허락받았다 그죠 경기하는거지 근데 for the last few seconds 뭐에요 마지막 몇 초 동안 그죠 경기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거 한국에 진짜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 한국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 이거 여기 너희 교과서 나오고 다 그거에요 웬만하면 이거 연차핸드볼 국가대본팀 몰라 올림픽 나와가지고 자 아무튼 이 비어라우드 투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받았는데 그 다음 그 다음 뭡니까 One of the seniors 그 4학년생들 중 한 명 엔 자 Ethan이죠 Ethan 어 워스 특히 행복했다. 그 이틴 누군지 알죠? 어 그거 아니에요. 몸이 안좋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죠? 진짜로요? 자, 뭐 하는 건데, 원 오브 튜에는 알죠? 반드시 복수 명사 써야 된다는 거. 왜냐면 당연히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근데 원이 그러니까 워즈를 써야 된다는 거지? 원이 좋으니까요. 원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워쓰면은. 이거 되고. 자, 그래요. 여기 이제 주인공이 히트헨이죠? 자, 그 다음 뭡니까? He had never played in any of the games before. 뭐에요? 그는 절대로 경기해 본 적이 없지. 어디에서? 전에 그 어떤 게임에서도 경기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거. 그지? 근데 이제 졸업하기 전에 참여를 해 본 거지. 엄청난 그거죠? 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Head PP. 이거 중요하지. 잘 봐. 이거는 왜 과거 완료를 썼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시점 자체가 뭐야? 과거지? 근데 과거 일어나고 있는 시점 그 이전부터 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과거 완료 해드릴게. 응. 대가거지?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뭐에요? 뭐? 너 못 오냐? 나 오. 너 지금 끝날 줄 알았냐? 이거 어떻게 해? 미안. 자. 해봐. 오늘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문단을 끝내. 다 집어넣었는데. 얘들아. 여기 문단을 끝내. 자. 뭐에요? 이제 뭐에요? 이때는 마침내 뭐 뭐 하는 중이었다. getting the chance. 방어 시험지 안주세요? 훗! 이것 좀 하고 하자. 아. 진짜 한번 할게요. 자. 뭐. 어떤 기회를 이제 마침내 얻는 중이었지? 응. 자. Chance 2니까. 여기서 초보정사는 뭐다? 명사죠. 그렇지. 명사를 하는 형용사죠? 형용사죠. 어떤 기회를 얻고 있었다? Step onto the grass. 그 잔디를 밟을 수 있는, 경기에 뛸 수 있는 기회를 마침내 얻고 있는 중이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요. 자. 너희들. 잠깐만. 아직 일어서지 마. 정리를 하되 일어서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렇지? 그런 사람하고. 잠깐만. 야. 앉아. 잠깐만 앉아. 야. 얘들아. 이거 있잖아. 시험지. 내가 다시 줄 테니까. 뒤에 장을 너희 해야되거든? 맞아. 복수 테스트를. 그러니까 다시. 윤대야 가자. 윤대 좀 줘. 어? 나 선생님 지금 어디있지? 아. 잠깐만. 얘들아. 이거 이름 안 쓴 사람이야. 누구꺼? 저요. 글씨 잘 쓰잖아요. 이거 니꺼? 자. 여기. 그 뒷장 해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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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빌추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치동을 오늘랑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너희 그 복화 있잖아. 하. 그거 좀 정확하게 조금. 아. 근데 정확하게 그. 복화가 나온다고 얘기했다 했다는 거지. 아. 그러면. 어. 내가 좀. 예문도 만들고. 다른 것도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일단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 단어 외우는 거는. 일단은. 내가 시험지를 만들어서. 목요일날 줄게. 그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말이 짜장난 것까지 다 외워요?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요일까. 아니 아니. 목요일까지 외울 거는 아니고. 내가 시험지를 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목요일부터 외워 오는 거야. 어차피 너희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시험지 어떻게 외우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스캔을 다 하나 떠가지고. 어. 예문. 예문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잘 자른 거지. 유이어 그런 거까지. 그러니까 내가 다 만들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로 시험만 보면 되는 거야. 응. 이해 됐어? 오케이. 그래서 단어를. 그래서 단어는. 목요일까지 외울 거는 일단은 없어. 알겠어? 이해. 이해 됐어? 오케이. 윤자 여기 말이지? 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얘들아. 그거 주세요. 나. 뭐예요? 그 교과서 방금 내가 한 거 있지? 그거 줘. 왜 넣는 거예요? 넣었으면 다시. 어. 너희들 팔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일단은 줘. 아니. 니 안 됐잖아. 나 어디있א peur. sane.